가장 그랬을 고민 똑같은 건데 이제 셋째가 태어나면서 더 심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또 뭐가 오냐 하면 제 친구들도 이제 나이기 50 넘어가면 대기업을 다녔던 정말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도 점점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지? 난 아직 젊은데.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예요. 근데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방송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제 귀에 굉장히 노이로즈처럼 듣기 싫은 얘기가 올드하다는 표현이 되게 싫어하죠. 올드하다는 단어로 사람을 확 늙은이로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그 올드하다는 표현에 되게 거부감이 확 나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.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기도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면서 나를 골방으로 부르시는 게 아닐까. 그럼 오른밤을 맞았으니까 왼밤을 내밀으니까 더 올드하게 해버리면 더 심기가 되지 않을까. 그냥 대놓고 이거 하면. 제 경우에 보면 저는 이 방송 나오고부터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너무 감사해요. 이 방송이. 언제부터는 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. 아 진짜. 미용실 가서 제 사진 보여줬죠? 이렇게만 해주세요. 그래서 올드하게. 그게 올드한 거야.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.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이를 인지하면 안 될 것 같아.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제가 내 나이 아는데 나이값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지. 그러지 말하지. 이런 또 선입견이.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나이에 맞게 입어야 되는데 말이죠. 내 방송한 거 보면 반 이상이 당신이 뭐라는 저런 오빠 반 100살 사람을 거부하시고 오빠 50이에요. 나이가 50 너무 전부 내가 말하는 게 나이가 50이거든요. 지금 반 100년 사셨는데. 그래서 세이신 거예요? 나의 욕심이잖아 이제. 이 시대의 노아! 노아! 노아 주영훈 파이팅! 여기 프레임 만든 사람이 여기 있네. 프레임 제조기야? 프레임 제작자, 프레임 제작자. 캐릭터 만들고 있어. 에어crew. 헌드라로. 아, 핸드라로. 하지만 Guild의 주 참전은 기준과 의사의 피규어 eternalhoof 사이트는 어떤 광역이 있어. 다신기만 하는 광역이 떨어진다. 이런 광역이 들어오는 광역에서